어설픈 잉글리스 쥬디스입니다. 영어선경읽기 직독직해 The Summon on the Mount 산상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볼 말씀은요. Matthew chapter 5 verses 17 through 20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Christ came to fulfill the love. 예수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 화면 잠깐 정지시키고 밑에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 한번 봐주세요. 설명에는 어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는 동안에 필요한 어휘를 고 아래에다 적어놨으니까 그거 먼저 암기를 좀 하고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븐틴. Do not think. 생각하지 마라. 앞에 do not이 붙었으니까 뭐뭐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do not think. 하지 마라. 대부분이 think 다음에는 that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that 전체를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뒤에 that 전체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라. that I have come to abolish. abolish. 내가 왔는데 뭐 하러 왔냐면 폐지하러 왔다. come to abolish. 그러면 내가 폐하러 왔다. 없애러 왔다. 이런 뜻이에요. I have come to abolish. 내가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the law or the profit.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려고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없애려고 온 게 아니야. 이런 뜻. 자, 그다음 볼게요. 그런 다음에는 세미콜론을 찍어놓고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m. 또 한 번 쓰고 있죠. 나는 그것들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그것들은 law or profit.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but to fulfill them. 그것들을 완성하러 왔다. 여기에서는 지금 not a but b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거냐면요. to abolish이 to fulfill 되는 거예요. to abolish가 a가 되고 to fulfill이 b가 돼서 a가 아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to fulfill, 완성하러 온 것이다. 완전히 내가 만들어버리려고 실행하려고 온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느낌적으로 have come 그리고 have not come 이것 때문에 또 고민할 수 있어요. 왜 자꾸만 영어에서는 have pp를 쓰는지 have pp를 쓰는 이유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난 일이 지금 현재까지 쭉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폐지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fear, fear 이루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예전부터 이루기 시작해서 지금도 이루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걸 좀 나타내기 위해 쓰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말로 생각할 때는 그냥 느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전부 문법적인 설명이니까 다 지우고 이제 연습 끊어 읽으면서 직독직해하는 연습 영어 문장을 읽자마자 의미를 아는 알아가는 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do not think 생각하지 마라 that i have come to abolish 내가 폐지하러 왔다고 the law or the profit 율법이나 선지자를 i have not to not come to abolish them 내가 그것들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but to fulfill them 그것들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18 18절 가보겠습니다. for truly i say to you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오. 진실로 내가 말하노라 until heaven and earth pass away until 뭐 뭐 할 때까지 하늘과 땅이 지나가기까지 없어지기까지 not an iot not a dot 같은 말인데 강조하기 위해 한 번 더 써줬어요. 아주 조금이에요. iot 아주 조금 iot 아주 조금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점 이런 거예요. 점 점 dot는 이거거든요. 점 아주 조금 그 점 하나라도 will pass from the law 율법으로부터 pass 지나가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아주 조그만한 율법이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즉 만약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린다면 모를까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 있죠. until all is accomplished 모든 것이 accomplished 는 성취하다 이루어내다 이런 뜻인데 지금 b plus pp에서 is accomplished 그러면 이루어지다예요.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이다. 같은 말이죠. 위에와 아래 until을 써서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전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until heaven and earth pass away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not a night utter not a dot 아주 조금 저만 하도 will pass from the law 율법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until all is accomplished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될 때까지 즉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이제 설명은 다 지우고 설명을 싹 지우고 직독직해 연습합니다. For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until heaven and earth pass away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not a night not a dot will pass from the law 아주 조금 점 하나도 율법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until all is accomplished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패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19 19절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 같은 건 뜻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Therefore 그러므로 whoever relaxes one of the least 여기까지 끊을게요. 왜냐하면 이 동사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목적어까지 보는 게 좋거든요. Whoever relaxes one of the least whoever 뭐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뭐하는 사람 relaxes 느슨하게 하는 사람 one of the least 리스트가 가장 작은 것이에요.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라도 relaxes 느슨하게 하는 사람 그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these commandment 자 개명 commandment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개명 이러한 개명들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라도 느슨하게 한다. 느슨하게 한다는 무슨 얘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개명들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됐죠. and 그리고 teaches others to do the same teach 가르치다 여기에서는요. 자 relax와 teach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개명들 중에 하나라도 느슨하게 하고 teaches others to do the same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까지 걸려요. 릴렉스와 teach가 다른 whoever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하면 whoever relaxes one of the least of these commands 이 개명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느슨하게 하나라도 느슨하게 하고 and teaches others to do the same 그렇게 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be called least call은 부르다 인데 지금 be called 가 됐으니까 불리다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in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고 불릴 거래요. 결국 개명을 하나라도 어기거나 또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라고 여김을 받을 거래요. but 그러나 whoever 똑같이 나오죠. whoever does them and teaches them 아예 여기까지 끊을 수 있어요. 왜냐 그것들을 행하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be called great 지금 위에랑 완전히 반대로 지금 나가는데 구조는 똑같죠. will be called least will be called great 크다고 불리울 것이다. in the kingdom of heaven 어디에서 똑같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은 개명을 지키는 사람은 크다는 거고요. 개명을 어기는 사람은 작다라고 불릴 거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개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뒤에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싹 지우고 직독직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whoever relaxes one of the least of these commandments 이러한 개명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느슨하게 하고 and teaches others to do the same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be called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크다고 불릴 것이다. 이 내용이 쏙 들어올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 그런지 여기에 설명이 있어요. 20 20절입니다. for I tell you 또 나오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까 된 said가 나왔는데 이번엔 tell 똑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u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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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하지 않는다면 your righteousness exists 보세요. 너희의 의가 정의인데 보통 성경에서 의 라고 나오죠. 너희의 의가 초과하다 넘어서다 넘어서지 않는다면 너희의 의가 넘어서지 않는다면 that of the scribes and parishes 나왔는데 이때 death을 좀 주의해서 봐줘야 됩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야 그냥 해석해 볼게요. death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 of the scribes and parishes 서기강과 바리세인들의 그것 서기강과 바리세인들의 그것 했을까 뭘까요? 그렇죠. 의예요. 지금 앞에 의가 한번 나왔어요. 너희의 의가 초과하지 않는다면 that of the scribes and parishes 서기강과 바리세인들의 의의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능가하지 않는다면 이때 death을 씁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death of 또는 those of 이런 문장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death of 가 앞에 나와있는 명사 단수 하나짜리를 받아주고요. doors는 여러개일 때 받아줘요. 뒤에 오브가 오면 앞에 뭐가 나왔었겠네. 그거 받는 거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너희의 의가 서기강과 바리세인의 의의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율법의 1.2 이력도 안 없어지고 율법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율법을 모두 다 지키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 때문이었냐면 이 서기강과 바리세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킨다.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지키는 척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보다 더 높아져야만 이 사람들의 의리를 뛰어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스크라이브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독 직해 연습 이제 정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절대로 문법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어휘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영어가 마치 우리말처럼 스르르륵 나올 수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앞에 걸 조금 더 반복해서 봐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귀로 그리고 자신있게 입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Do not think that I have come to abolish the law or the prophets.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m but to fulfill them. For truly I say to you until heaven and earth pass away not a ayatel not a dot will pass from the law until all is accomplished. Therefore whoever relaxes one of the least of these commandments and teaches others to do the same will be called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But whoever does them and teaches them will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For I tell you unless your righteousness exceeds that of the scribes and parrises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단순해요. 딱 한 가지 였었죠.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 바로 열 개 십계명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두 다 함축시켰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데 율법 학자들이나 서귀관들이나 바리세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분명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형식적으로 지킬 뿐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다. 나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랑이 있는 것 같다. 보여주기 위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제가 이런 걸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저는 이 능력을 진짜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데 바로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한번 애써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